지하 오늘 너무 더워 예빌하는 중 이거 뭐야? 와! 이거 인스타그램 사진 찍고 이거 인스타그램 모야 이거 인스타그램게 돼 대박 비쳤다 sequence 하아! 와우! 아키톡해 이거 스마트! 이거 똑똑해 이거 진짜 똑똑해 내 친구야 와! 왜 오늘 너무 잘생겼어? 뭔 개소리야! 역시 부산 남친 잘생겼어 아키톡해 아키톡해 귀여워 이거 타고 싶어 이거 타고 싶어 잠시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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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톡해 하아키톡해 아키 아키톡해 아래 아래 이따 가요?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있습니다 오세요 바뜨린 찬ís 안녕하세요 여기 와서maan crew 하하 나스! 선생님 여러분, 우리 여자는 지금 해운대 기포구간을 유행 중입니다. 바다 온도로 해운대 소유자료와 공백성, 광안대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맛집 있어요? 어떤 맛집을 원하세요? 부산 유명한 맛있는 음식 요 밑에 조개구이집 조개구이요 어제 먹었어요 밀면 있어요? 밀면은 여기가 아닌데 한참 가야되는데 거기 가야되요? 넘어가야되요 그럼 가까운 맛집 있어요? 한국 전통 음식 한국 전통 음식 한식 저것도 괜찮아요 혼자 가기는 저기가 좋아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청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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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청국전 뭐야? 청국전 냄새 맡은 거 청국전 냄새 맡은 거 청국전 냄새 맡은 거 진짜요? 이거 아찌마 음식 아찌마 음식 나 처음 식사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아니야 처음 식사야 여러분 처음 식사야 여러분 그럼 동수 동수 밀빔벅 동수 밀빔벅 동수 밀빔벅 동수 밀빔벅 동수 밀빔벅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요? 아 이거 노잼이야? 미면 먹고 싶어 오 고매했어요 아 미면 왜 조금만 청국전 동우리안 초두부 같이 진짜요? 진짜요? 초두부 느낌 초두부 느낌 얼마야 그거 얼마야 그거 그 정도는 저한테 먹으면 그 정도는 저한테 먹으면 아 이거 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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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led 하초 하초 와 맛있겠다 혹시inned 우리나라 외 blame 아 한국 저는 호뽀사람네요 호뽀사람네요 고맙습니다 알았어요 대박 반자반자고 반찬 반찬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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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진짜요 진짜요 정말요 진짜요 고맙습니다 이거 먹으면 입에 냄새 나와 고맙습니다 오케이 그럼 하나 줘 홍구탕 하나 주세요 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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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먹어봤어요? 아니요. 아직 한 번 먹어봐요. 소고기 있어요. 소고기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소고기 있어. 잠깐만. 이거 냄새가 나요. 이거 냄새가 나요. 이거 냄새가 나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이거는... 봐봐 이게 토포 있고 토포 있고 양파도 있고 이거 조기고이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이거 냄새는 뭐지 이 솔직히 진짜 그거 칩에서 냉장고에서 초두부 냄새 나왔어 그리고 아마 어렸을 때 그거 운동화 냄새 아참 미쳤다 오 오 뭐 뭐 그 멘 아 아 냄새랑 맛 똑같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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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으면 맛있다 냄새 나 무인 TJ 무인보장 무인보장 아무것도 안 입어놨네 이거 사람 음식 아니에요 동물 음식이에요 네, 파리 밥이야 좋은 경험이야 좋은 경험이야 좋은 경험이야 See you today after the 20th